이른바 도시철도 사각지대로 불리던 대구 일대의 새 노선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수성구민 운동장역을 출발해 범원의 거리와 동대구역을 지나 경북대와 엑스코, 이시아폴리스까지 연결합니다. 총길이는 12.4km, 모두 13군데에 정거장을 갖출 예정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을 연장해 만드는 지상 모노레일로 엑스코선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구시는 마지막 관문인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사업 여부를 최종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승인이 떨어지면 실시 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24년 첫 삽을 뜬 뒤 3년 뒤 완공할 계획입니다. 노선이 신설되면 북구 검단동에 조성 중인 금호 워터폴리스 사업은 물론 엑스코를 중심으로 한 국제회의 개최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는 일대 개발붐에 힘입어 2만 3천여 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1조 6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잡을 해소해서 대중교통 편의가 증진될 수 있고요. 그리고 노선 주변으로 있는 엑스코, 마이스 산업과 마이스 연관 산업, 숙박, 외식, 관광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새로운 발이 될 엑스코선 건설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대구 지역 대중교통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현입니다.